최근 개봉한 영화 소스 엑스코드를 비롯한 역대 슈퍼 빌런 특집입니다 Come on, baby 잭니 쿨슨이랑 히스네저가 있는데 성질을 건넨 느낌으로 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나온 조커 중 제일 세련됐어요 근데 진짜 마그로비하고 같이 있으면 이쪽에 아우라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놀라웠던 점은 윌 스미스가 나왔어요 담돌 캐스팅하면서 그랬대요 윌 스미스를 위한 영화다 이거 원작에서 딸 봐보기는 해요 근데 휴먼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영화보다 재밌는 Moviebusters